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권 교체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일 텐데요. 그 메시지도 꽤 수위가 있습니다. 핵 얘기를 했어요. 핵 얘기를. 잠깐 뒤로 돌아가 보면 4월 4일자 김여정이 담화문에서 핵 사용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는 전쟁 초기에 남조선군을 괴멸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김정은의 오늘 연설에서는 어제 연설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혁명의 근본 이익이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이 뭡니까? 그건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태평양의 항공모함이 우리 동해에 나타났다고 해도 혁명의 근본 이익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우리가 남북이 뭘 그러다가 어쨌든 연평이나 서해에서 무슨 해전이 일어났을 때도 북한 사람들이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행위다 그러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문턱을 많이 낮춘 거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오늘 그래도 톱10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는 게 만족스러운데. 그래도 언론이 저 의미를 크게 다루지 않는 거 보고 제가 깜빡 놀랐는데.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전략에 대한 이런 거 대응, 국가 전략, 우리 작전 계획, 몽땅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런데 저 고 박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장 최근에 북한 관련 뉴스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설을 교환했다 이 부분인데. 친설을 교환한 지 나흘 만에 이렇게 핵 무력을 얘기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친설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소리를 해놓고 사나울 뒤에는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서 쓸 수 있다고 위협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북한의 기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기본 모습을, 북한의 본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그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심해 열병식, 신무기 공개한 열병식에 대해서 별다른 논평이 없었던 것 같고. 인수위만 킬체인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위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한반도 프로세스가 쭉 진행됐고. 그런데 남은 건 이런 신무기를 강조한 심해 열병식이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고영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 절, 전략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김정은 입장에서 직접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우리의 대응 시스템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제 아마 5월 달 대통령 취임을 하면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아마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틀, 또 대북 전략에 대한 새로운 틀, 이런 것들이 짜여져야 되지 않는가. 이제 상황을 보면 오늘 열병식에도 봤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북한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영상을 만나봤으면 좋을 텐데 일단 사진 수십 장이 북한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